그리고 나서 이제 던질 준비를 하면은 딱 된대 아이 던져야 줘 으 나름 신병을 맞이해 주시다가 서 아 따끈따끈의 레벨 1 신병 어 여서 오라고 어이 어이 어떻게 오오오 아 아 맞습니다 얼 쫙쫙 4 단위도 이거 마저 학생 다녀 보니까 어 어 난이 다 쳐 볼게요 오류 학교 어려움 정도 충분해 몸이 할 수 있죠 앞으로 까로 하세요 게임 원래 맞으면서 배운 거긴 한데 그럼 그럼 스타라가 쯤 뭐 그럴 암과 마음에 드는 거 넣으세요 기양 마음에 드는 것 어서 이랑 마음에 드는 거 아 아 아 아 여기 센태로 10개 이렇게hail어요 크로켜쓰 요 아 뭐 주안에 하는 거야 목링도 야 아 간단합니다 뭐 밤에 튜토리얼 거쳤잖아요 네 목링이 랬다 신경 헬드 아이ued 키트 느끼 빡싹 들어가서 열심히 안 돼요 열심히 말 했죠 아 그니까 여기는 수비전이라서 어차피 애들이 몰려 올 거예요 근데 아 어.. 어.. 우리 게틀링 게틀리를 조심하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미친 뭐야 이거 시 뭐야 바로 앞에 있는 거 오우.. 진짜 게틀링이 여기 설치를 하니까 진짜 아! 시키시롸시키시롸 아.. 정말.. 징그럽네 너무 다른거 어 찾아놨다 찾아놨다 너가 찾아라는 친구는 좀 무식해요 조금 무식해서 이런거는 삼천들이 잡는거에요 저기요 크로커스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게임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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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이야 왜 이렇게 많아 나 어려움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 뭔 소리야 그런가 아 원래 원래 좀 이거 강하게 큰겁니다 강하게 두번 키웠다가 게임 접으시겠어 우리 얼마 안나왔어요 50말리 밖에 안나왔어 이제 얼마 안나올 할수있어 할수있다니까 500키로 다 취해버려 그렇지 휴우 님들 뭐하는게임인거야 뭐하는게임 알았어요 목리룡에서 조금 낮춰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 쉬운 부터 해가지고 날이 소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그러자 그러자 해야 된다 이게 쫄깃했다 지금 토람봉님 지금 토람봉님 교교 모셔갖고 지금 총알받으로 쓴거 밖에 더 되세요 아 이거 이거 다음 심정 아 보세요 토리 근데 토람봉님 볼수 레벨 3 됐어요 한번에 레벨이 3이 되면은 뭐하는데요 나 게임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토람봉님 위해서 설명을 조금 찬찬해 드릴게요 토람봉님 일로 와보세요 저 있는데 Q를 누르면 핀 찍는거에요 일단은 Q 그리고 이게 터미널이라는 거에요 우리 대부분 터미널 할거에요 그거 맞춰보세요 그거를 사일로 쪽으로 맞추어야 돼요 아 미사일 사일로 쪽으로 할 수 있죠 신병 잘 할 수 있어 네 신병 네 신병 그쪽 자 신병 그쪽에 그쵸 돌려봐야겠죠 안되면은 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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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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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이 아주 초보라서 이제 그 다음에 토람봉님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과 상호적인 이런거 있잖아요 돌려서 노란색 불빛 들어올 때까지 돌리는거에요 이렇게 왜요 차라며 하세요 일단 그냥 아니 다시 닿지 말고 다시 닿지 말고 신병 안돼 안돼 저도 해봐야 할거 아니에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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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했어요 뭐 뭘 했는데 이러면은 그 대포동 미사일을 로켓 보급한거에요 연용 음 호라몬이 그리고 신병이라서 그 안드림을 이렇게 한듯이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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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זה 아 아 어떡해 낸다 아 까비 사고 살 수 있었는데 아 여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 왜요 아 아 아 토렴이 그 군대 안 갔다 오시잖아요 내가 맥에 술 탄 파츠 법이 다 있어요 그치 고수 특 church 아 쪼 쥐 키를 꾹 누르고 있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던질 준비를 하면 은 딱 근데 발 던져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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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분대 ours 개 더 네고 아 미아리야 차량 중앙 밭자랈다 목적 목적 국적인 오늘도 타격이요? 저 그쪽 안좋을거같은데? 토르하모니 신경이 일렀다 신경이 일렀다 아하 아하 피했어요 잘 크고 있구나 잘 크고 있사죠 아 아이컨는데 잘 컸어요 윗물이 많지 않아서 잘 피했네 아이 만드 맞지 피했어야지 알아서 그치 맞지 맞지 아 예 문제님 타이밍에 됐고 아 누구야 누구요 아 10명 감정은 사선에 서있었다 리얼드다 추려 으 어색 억은테로 몇번 소두가 예제 8 뒤 청소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앞으로 서있어 안되는거 몰라요 또 숙소 뭐 비용 그 언니 사onal에 들어간게 아예 주회 4 손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어 아 예 아 다시에 카메이 서있었어요 어어어어려 5 근데 사성으로 섭섭도 좋아 보셨는데 화성 제조 오 붐붐 요잇 암보에 나오세요 하우스 암벌 나오세요 안보여요 나와 아 아 아 아 아 5 오오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 뭐 안 떨어져 봐서 모르겠 뭐 또 자 보세요 돌진서진 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그 그러면 우리 우리 귀여운 심병 으 좀 똑똑 하시고 하니까 ер 문관 책을 드리겠습니다 으 아 그 줄 수 있는 지 책 이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뭔가 되게 좋은거에요. 뭔지 알아요 토리 형님? 좀 눈치가 빠르네. 토리 한번 가까이 있으면 안돼요.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왜 더 가까이 가는거야 왜? 왜 더 가까이 가잖아요. 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 어디 있던거지? 오우 오 뭐가 나오고 있네. 위를 보세요. 위 가스 살충제 하고 있네. 뭔가 역시 에프킬러야. 워낙에 없다. 진지게 가동 좀 시키지 저거 아 왔네 왔네 왔어 왔어 그 어려움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해봐요 우리 이렇게 해서 신병을 모시고 하는 콘텐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토리와 목님? 삼촌들과 함께하는 이 끌다이거 시간 제일 썼어요. 다음에도 해주세요. 오 아지 못해 말했어. 재밌다고 봤지? 삼촌들과 놀아들은 조카 참싱한 느낌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